사람들은 살면서 취향이 바뀐대 예를 들면 향수 집에 들이는 가구를 볼 때도 말하는 투도 그렇지, clear 어렸을 때는 무서웠고 커버린 지금은 괜찮은 척을 하고 있는 어린 아이 이걸 쓰다듬을 수도 있게 됐어, clear 한 곳에 빠져있던 난 전체의 풍경도 볼 줄 알아 전부 잃어버린 게 아니고 어제 본 영화처럼, clear 손톱이 따끔해, 것보다 긴장한 날 손쟁이가 싼 그날의 그 일에 모두 나, clear Let it turn out a little, clear 한 곳에 빠져있던 난 전체의 풍경도 볼 줄 알아 전부 잃어버린 게 아니고 어제 본 영화처럼 손톱이 따끔해 것보다 긴장한 날 선쟁이 같아 그 말의 그 일에 모든 날 비틀패틀 글씨 표현이 어려워 어쩌면 아팠을 밝은 향이 같아 그 말의 그 일에 모든 날 비틀패틀 글씨 깊 creed 아멘